네,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, 이제 딱 한 잔은 괜찮겠지 했던 것도 안 됩니다. 개정된 도로교통법,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에서 기준과 처벌이 어떻게 강화된 것인지 정기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시외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. 튕겨나간 차 안에 있던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만취상태 버스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때문입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141%에서 운전대를 잡았다, 차 3대를 들이받은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. 도로교통법 개정안,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됩니다. 강화된 면허 정지 기준 0.03%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나 맥주 한 잔을 마신 수치입니다.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, 숙취 운전도 안 됩니다.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1시간마다 0.015%씩 내려갑니다. 몸무게 60kg대 성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, 6시간을 잠을 자도 0.04%로 면허 정지에 걸리게 됩니다. 처벌도 강화됩니다. 기존 상향, 1년 이상 징역, 천만 원 이상이던 것이 2년 이상,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. 면허 취소 기준인 0.08% 이상에서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.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